이번 에피소드는 국가재무제표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도 우리 표준은행을 통해서 아마 처음 소개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코딩을 할게, 바로 이 국가재무제표를 구현을 할거에요. 무슨 말씀이냐니까. 사람이나 자동차 법인 펑션까지도 어느 하나의 짓살, 독립적인 회계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자기 은행 통장을 가지고, 자기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자기 혼자 주행하고, 자기 혼자 수리에 받으러 가고, 자기 혼자 배터리 충전하고 다 하죠. 그죠? 그러면 사람이 없이 자기 혼자 배터리 충전하러 가게 되면은 뭔가 충전요금을 지불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스스로가 독립적인 회계주체로서 자기의 계정을 가지고, 자기의 은행 잔고를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표준은행 코딩 할 때는 사람과 사물, 개념들을 전혀 구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펑션도, 어느 하나의 펑션이 자기의 은행 계좌를 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또 소득을 발생하고 그렇게 구성을 할거에요. 상당히 재미있겠죠. 그리고 둘 이상의 지슬이 모여서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어느 하나의 지슬은 독립적인 회계주체인데, 가족 같은 경우는 가족이 다섯 명이라고 하면은, 그 다섯 명의 재무제표를 결합하게 되면은 가계부가 구성되죠. 그죠? 기업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이라면은, 직원 10명, 20명의 재무제표가 결합되어서, 기업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금 현재의 어떤 회계기준, 회계원칙하고, 우리 공간웹이나 표준은행의 회계원칙, 회계기준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죠? 이전에, 지금 현재의 공인회계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문직종 종사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은, 사람이 회계정보처리의 주체라는 것 하에서 이루어진 거고, 우리 표준은행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계정보처리 주체가. 그러니까 회계원칙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방법론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가족이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기업이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하듯이, 도시나 지역이 모여서 보다 넓은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경면, 제주시 한경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결합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지금의 재무제표는 어떤 회계사나 경리를 보는 사람들이 문서화해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표준은행의 재무제표는 실시간으로 만들어냅니다. 실시간으로 만들어내고, 실시간으로 삭제해버려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한경면에 인과 만명이 있다. 그럼 그 만명을 통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디 보존하고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재무제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시간으로 그런 재무제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국가 전체, 도시나 지역이 아니라, 한국이면 한국, 일본이면 일본 전체의 결합 재무제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5천만 인구가 있다면, 5천만 인구와 2천만대의 자동차, 그리고 300만 개의 기업체, 이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재무제표, 국가 재무제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점이 좋나요? 어떤 점이 좋나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오프넷이 네트워크의 훨씬 더 튼튼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이 구성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국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국가든 굉장히 투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회계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분식의 가능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특정 사물이죠. 특정 사물들, 예를 들어서 자동차들만의 재무제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버스들만의 재무제표, 제주도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들만의 재무제표도 구성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가 몇 대이고, 자산가치가 현재 얼마이고, 한 달에 연료 소비량이 얼마이고, 주행거리가 얼마이고, 수리비가 평균 얼마 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동상으로 말하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기능을 우리 표준은행의 지설의 은행계좌와 융합하는 거예요. 지금의 은행계좌는 돈의 흐름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 통장을 찍어보게 되면 돈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나갔고, 그것만 기록되어 있죠. 어디서 들어왔고, 어디서 나갔고. 그런데 우리 표준은행의 은행계좌는 돈의 흐름 뿐만 아니라 자산의 흐름, 그러니까 수입과 비용까지도 같이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턴튼한 해시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탁드립니다.